아 아 근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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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워 아 됐어? 아이고 어디갔지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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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구 울타구 아 좀 쓰고 와서 밥 먹자 뭐지? 맛있는거 줄게 하지? 이리 봐봐 가지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거 해줄게 소고기 먹자 오늘 가지의 아침밥은 유산균이랑 멸치 엄마가 이렇게 갈아주셔가지고 이거를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주입지 소고기 넣어서 섞어서 줄거에요 보관은 이렇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아까 유산균에 멸치가루에 소고기에 물타서 소고기의 철분과 멸치의 칼슘과 유산균과 물의 수분까지 멸치 완벽한 아침 식사 하지? 먹고싶어? 야옹 안해? 먹어 먹네요 다행히 점선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행히 잘 먹네요. 멸치랑 유산균 같이 넣으면 안 먹을까 봐 걱정 조금 했는데. 진짜 맛있나 보네.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안 먹었다. 아이고 잘했어. 다행히 잘 먹겠습니다.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더 먹어야 돼.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지금은 섞어줬어요. 섞어줬어요.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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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다행히 잘 먹으면 안 먹을까 봐. 여기 청소 다 해놔가지고. 이제 올라가도 괜찮긴 합니다. 어차피 저쪽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corrupted. 이제 출근 준비. 결정하러. 지금까지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 아이쿠야 가자 내려와 가자 여기로 내려와 여기로 내려와 옳지 옳지 여기로 와 여기로 옳지 거기 있어 쉬어 거기서